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응 조심할게 안돼 안돼 근데 영재 마이크 너무 좋아 쩌랑쩌랑 눌렀어 이상하지마 흠 그게 낫지 귀찮잖아 내꺼 어디갔어 내 복대 어디갔어 나 찾아줘 내 복대 없어졌어 내가 어디졌지 내가 어디갔지 들어와봐 이거 없을리가 없는데 아까 밥먹을때 식당에 뒀나보다 있었던거 같은데 그치 어디졌지 내 의자가 아닌가 흠 흠 흠 흠 아 진짜 어디였지? 흠 흠 맥문철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만 내 기분좋을때 흠 흠 흠 흠 흠 오늘은 기분좋은 얘기해준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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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그만나래, 그 암바스 스크림한다. 3대1인가 봤던 것 같은데. 없어? 고기 먹자 놔둔다?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 어디 뒀지? 나 병 걸린 거 아니야? 나 왜 기억을 못 해? 나 어디 뒀지? 잠깐만. 나 어디 뒀잖아? 왜? 칼릭스 너무 아파. 근데 어디 뒀지? 책임감이 없어, 울림하스. 찾아. 나 어디 뒀지? . also . . . . . . .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안 돼?! 왜? 아 근데 진짜 어디 졌지? 내가 고기 먹을 때 찾아간다. 아 고리 망할 때 진짜 좋네. 뭐하지? 쌀러 싸울게. 아 쌀 좋아. 아니 2파만 쌀을 할게. 미드가 트탈한데. 힌드급은 내 트탈 할 수 없잖아. 인정? 인정하냐고. 아 인정하.. 미드.. 아니 그럼 게임 쳐? 미드스타랑 킨드레드 박아? 아 그럼 릴리아였습니다. 에이. 릴리아 잘해. 릴리아 잘해. 아이.. 아 씨 안 되겠다. 내 첼코 때 릴리아.. 릴리아 그냥 필뱀이었다니까. 첼코 때? 어. 릴리아 절대 안 풀어줬어. 첼코 때 지표는 중요하지 않고. 첼코 때 지표로 치면은. 태형이 잡혀. 아 이거 왜 안 잡혀왔냐고. 형. 근데 릴리아 절대 한 판도 안 풀어줬다니까. 파이너스 진짜 귀여워. 하지 마. 아이 고기 먹을 때 내가 풀렸나? 아 위치 위에 없어 식탁에? 밥 먹었는지 없나요? 그럼 내가 밥을 먹고 밥을 먹고 3층에 있나 보다 그럼 오후에 옥대는 안 했나 보다 오후에 나한테 분명 옥대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는 늦게 없는데 옥대가 있어요 병이 안 밀려놨어 잘못 본 거야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 오후에 오후 없.. 없.. 없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아아 지플러스 답 잡이잖아 여기 진짐했는데 그치 몰라 뭐 이게 시장틀인데 그 머리는 장식품인가? 싹 보니 애완견이군. 니 주인이 잤던데? 그 머리는 장식품인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제카랑 벨릴이잖아. 벨릴님이랑 대안하고. 팬이에요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그러게 왜 하나는? 하나는 3시간 안에. 하나는 3시간째 눈이 없어지면. 다음은 두 개의 눈에 띄게르. 네, 해들둘. 이렇게 눈에 띄게띄게끔.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그냥 그리워줄게요. 왕도 왕비도 마력척결관도 이제 없어 모두 여기서 끝이다 아 아 아 아 아 인생 개망했네 나 못한게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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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세비 몰라 엄마가 해줘 물리마스 내야 돼? 그 작년에 그 뭐야 작년에 어디 있었지? 2분에 있었나? 조금 조금 안 내도 돼 아니 조금 내면 그 신청하면 돈 다시 들려줄 텐데 그 뭐야 뭐라 해야지 그 조금 벌면 세금 떼고 주잖아 세금 떼고 주면 그 신청하면 멋지는데 잘 몰라 하여튼 줄걸? 그래서 세금 떼고 패밀 고오오오오! 아 씨 하... 아 기브클 들어가면 못 막는데 아 너무 아픈데 아 뭐야 이건 왜 죽어져 아 개망했어 스킬 한 사이클은 돌리고 죽었어야 되는데 일심 망했다 인생 아 기브클이 반응은 내 반응 못해 아 쟤 으 ... sö라 ㅋㅋ 난 죄가 없어 내 1,400점이 나를 데리고 오지는 팀은 뭔 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썰렁의 나 다 빼고 다녀 아 씹 개막했어 나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사렌트 아 씹 그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아 저 정도 게임했으면 죽을 가지 형 쳐야겠다 아 아 씹 개막아 아 망했어 저거 내가 쏠경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니면 이거 먹고 안 되는데 아 씹아 아 아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게임에서 뭘 잘못했냐고 내가 어? 잘생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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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 게임에서 잘못한게 없는데 4키로 먹었어 마음 너무 아파 어 또라니 씹 아 아 에바야 ㅎㅎㅎ 오요 뭘 피하는데? 시야가 안 보이는 아리이가 개 소리야! 스켈意은 없는데 어떻게 피해? 아니! 스켈리어 없는데 어떻게 피하냐고 그 뒤모빙 치면 못 잡잖아 P. 어떻게 피하는데 저거를 아니 시야 없는데 아니 내가 프리라도 들고있으면 모르겠는데 프리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 우리 케넬은 왜 발려? 갈까? 자, 알복구 갑니다. 제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일러스 복구 완료. 저 3군이래. 그게 시우인가? 근데 지금, 지금 900점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900점 좀 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900점이, 200점이지. 200점인데, 200점이면 개나진 거 아니야? 100점이래. 개소리야. 나 때는. 내가, 내가 뭐 했더라고. 나 3군일 땐 말이야. 야. 아 진짜, 나. 글리만스야 뭘 아니야. 어? 20등 들어갔으면 올라갔는데. 300점이 올라갔는데. 뭘? 300점이 올라갔어. 까아! 아니, 그부 형. 캘리 못하면 줘야지. 아니 요새 마스터도 들어갈 때도 있는데 아 근데 요새는 좀 봤게 내가 물어봤거든 요새는 그냥 마스터에 나이만 어리면 들어갈 수 있대 아니 그러니까 이 강생이면 그 엔터트니 아니 맞는데 그 네디비슨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나 때는 진짜 챌린저 못 찍으면 그 꿈도 그냥 발도 못 담갔는데 아 근데 진짜야 그 그랜드 마스터 했잖아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짤렸어 아니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테스트도 안 봐 아 근데 진짜 형 그 챌린저 아니면 절대 테스트는 안 보이거든 진짜 아니 요즘 요즘 생대면 안 됨도 붙어있는 곳에 있는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요새는 진짜 그냥 마스터 만데도 품는데 근데 이거 맞긴 해 어리면 되죠 흐흠 물론 세키네 내가 캐리하는 거 보여줄게. 여기야. 이 정도 차이? 그냥 복구되거든? 아니야 내가 이겨. 굿! 여가. 자, 용을 먹어줍시다. 보리탑 07년생이야? 와. 인재이긴 하네. 07이면 몇 살이야? 아니 17철인다며. 나 때는 흐냈는데. 아니 맞지 않아? 17철이면. 아니 그러니까 희귀하긴 한데. 아니 희귀하긴 한데 17철. 나 쨍이 안 그래라니 했는데.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만은 맞는데. 나 때는 그냥. 틀린다. 아니 나도 17철에 틀린저 찍었어. 밀림아스. 그렇게 따지면. 난 신이야? 나 17살 때 틀린저 찍었는데? 아니 나 신이냐고 나는. 어? 나도 17철에 틀린저 찍었어. 아 근데 그건 신기하긴 해. 근데 지금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 기준치가. 아니 근데 진짜 내 시절에 연습생 하면. 진짜 틀린다니까. 야 나 그냥 헤르메스 올리니까. 나 그냥 공허지파인 가버릴게. 꼰이 아니라. 나 때는 진짜. 이거 블록스가 뭐야? 뭐예요? 너. 너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아아아아아아악. 응. 응 안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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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그게? 웃기냐고. 응. 아니. 이 망한 사일러스를 어떻게 갤릴라는 거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반역자가 아니야. 아니 그부가 4-0-2로. 그 하고 있는데. 근데 사일러스는 비비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와 시상트리였어? 아는 안 되겠다. 넌 절아. 아니 아니지. 사인 레바즈로 해. 어흐. 간신다. 어흐. thousandsidade. 어머. 부. 저리해라라 보고 계 affection 도대학교서. 마치. 붙. Instead of trabajando. 아..아..이..이..절로 쓰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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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탈 아 나 미친놈인데 어떡하지? 아..아 근데 심리바 칠 수 밖에 없었어 나 마음이 너무 급해 어! 내꺼 뚜두두두 쟈카 히히히히 주인도 정도 없는 세상을 보여주겠다 몰라 재카 선생님이 칠해 이렇게 하면 롤코 우승하지 않을까? 더해 먹네! 맞는데? 내가 이렇게 안해서 롤코 우승을 못하는 거였잖아 인정해? 인정해? 이렇게 안해서.. 내가 바늘을 쳤으면 우승했네 켄헤드 왜 뒤졌어? 켄헤드는 어디서 뒤진 거야? 지드샤드 없이 죽어버렸네 뭐야 얘는 여기서 죽었어 아 바룸먹 다 죽었구나 개인장 바룸먹도 애 죽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바룸먹는데 상대가 그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애 죽었어 맞잖아 알리 역할을 큰일내네 형과 아웃 아비와 아들이 아까 바룸먹을 때 1타자가 심사장하고 죽었잖아 아 그러니까 테리 잘못된 거 아니야? 쟤 왜 죽어? 17년생이면 나만 불할 수도 있어 아 자랑해 그럼 야 07년생 07년생 나이 방패야 유리와스 아 위뜸 윗던데 아 아아아아아아 안 돼 지렸지 흘려왔어요. 아 근데 느낌 지렸지? 알았어? 좋냐? 삐잉 하는 거까지 왔어. ERW? 아. 쩌락. 한살? 아. 아. 흐흐흐. 흐흐흐. 응? 뭐라는데? 뭐라는데? 에? 그래서 어쩌라고? 봤는데 뭐? 어? 안 궁금하다고. 아니. 그 형한테 잘못이 없는데 밀리마스는 나한테 설명해주는 게. 왜 설명했냐면. 암궁. 어? 어이 차이 형 왜 죽어봐. 에? 베리. 아니 내가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투사핑 해치키지. 형 희정. 저렇게 해야 우승하는구나. 스킬 일로와. 시당 틀. 쓰레기 같은 놈과. 너가 틀렸어. 어어? 오케이. 내가 틀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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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도. 나 원래 이렇게 말려. 계속. 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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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책상에 물 흘렸을 때 나 안 닦는데. 물을 왜 닦아. 아 씨. 출발! 지금 목이 있어요. 어? 목이 있어요, 목이. 내가 대신 돌려줄게. 맞아. 모기는 영어 오르몬을 좋아해. 그래요. 뭐해요! 근데 미친 사일러스나 받으면 안 돼. 토마스 베어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영재님 유니폼 받았어요. 나중에 꼭 사인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받았어요? 저번에. 지금 찌그러진 거 살면서 처음. 아, 마킹 주문이야? 진짜 쓰레기했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장면 그냥 안티에 해드리죠. 저거. 펜빈팅 라이트 오세요, 펜빈팅 라이트. 싸인. 20번 가능. 아, 감사합니다. 흰색이 낫겠네. 흰색이. 흰색이. 여기서 노틸 궁 보자마자 손녀. 이. 어허. 알풍? 이 씨야도 안 보이는데 노틸이 궁 썼거든. 바로 앞에서. 갔어? 갔어? 노틸이 씨야도 안 보이는데 궁 썼거든. 씨야도 안 보이는데 궁 썼잖아. 형아. 들어가기 전에 지금 궁이 떳더니 궁박을 해. 어쨌든 씨야도 안 보이는데 궁 썼잖아. 지렸지? 아쉬와 웰림이 맞았어요. 아니 누가 안 지렸는데? 아, 초점이 눌러주고. 100평. 이 아리가 아리가 왼쪽에서 1을 나한테 맞췄잖아. 내가 플 눌렀어. 내가 안 맞길래? 플 안 눌러주고? 오케이. 자. 여기서 RE RE 예측해서 이 알려주고 후니? 아니 왜 몸을! 아 뭐야? 생일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5월에 하는 거? 몰라.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말하고 다녀서 알 사람은 알 거야. 난 뜬 걸로. 난 뜬 걸로. 그래? 5월에 팬미팅 하니까 그때 웃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 다른 팬미팅이 시간보다 길지 않을까? 카트 감독님 브이로그에 나왔어요? 카트 팀한테 나왔대 롤팀이 아니라 그 어떻게 나왔어? 유튜브? 나도 봐야겠다. 안 돼? 어디 유튜브예요? 아니 주먹이 운다니 날 안 하냐고 이 크루야 ㅋ 개소리야 주먹이 운다니 날 안 한다고 했어 그 매니저님들이 지금 다 있는데 뭐 하는 거 같은데 개소리야 갯벌에서 주먹이 운다니 안 안 한다고 했지 갯벌에서? 난 갯벌에서 하래 갯벌에서 하고 싶어 주먹이 운다니 다행히 맨바닥에서 하면 하는데 갯벌에서 하려잖아. 아니 갯벌이야. 갯벌에서 하래 나한테. 뭐 로비징이야. 시각 끄는 건데. 아니 일부러 시각 끄는 거잖아. 연기하는 거야. 어떤 영상이에요? 신문뿐 다 해도 날을 하는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 아 근데 우리 팀 바람막이가 이쁘긴 한다. 바람막이 예쁜 거 인정. 진짜 말투 뭐예요? 너무 예쁘다고? 우리 팀 바람막이가 이쁘긴 해요. 어이.. 어? 나 방금 인위적인 말투 아니었는데. 바람막이가 이쁘긴 하죠. 너무 예쁘데. 아니 개 이쁜데. 바람막이 너무 이쁘. 아니 진짜 이쁜데. 바람막이 좋아. 바람막이 좋아. 바람막이 좋아. 바람막이 좋아. 바람막이 좋아. 나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역시 바람막이. 이쁘게 컷! 바람막이 좋아. 바람막이 좋아. 이거 아니야. 이게 없는데? 이거 진짜 이쁜데 우리 팀 바람막이 왔네요. 아니 어디? 바람막이야. 어디 있어요? 그.. 감독님 브릭스. 통화 팬 미팅 한다고. 카트 감독님 브이로그. 감독 브릭스. 카트.. 카트 브이로그 감독님 브이로그 있다는데. 아 어떤 영.. 어머부크의 3분대 고마워 나만 안 보여 그 제목.. 제목이 보여요 어머부크 3분대라는데 어머도 오빠 아뇨 광동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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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 대서 없이 광동카트 광동카트 아 뭐야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야? 광동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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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팀에서 먼저 공작 안 했는데 여기에 말해도 되는 거야 이건 유튜브잖아 그게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미 영재 내가 말했대 오케이 내 잘못 내가 말해서 오케이 내가 말해서 말했대 범인 나였네 아니 좋은데? 안 돼 내가 물어봤어 영달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 뭐라 했더라 모르겠지 감독님 이런 거 말해도 되냐니까 말해도 되는데 좀 나중에 말하래 아니 방송에서 말해도 되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는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명부하고 있었어 이미 늦었어 그냥 말해 이미 말했어 미안 이거 보고 나가도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미 영재 근데 이미 영재 영재 한다고 했어요? 네 한 거 같은데 아 이미 있네 여기 롤, 카트, 펍지, 철권팀, 통합팸미팅, 망관부 이미 통합팸미팅이라 했네 아 그런데 난 통합이라고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난 롤만 한다고 했거든 팸미팅 근데 통합이라 안 했는데 여기서 통합이라 말했어 날짜까지 말하지 말고 말했어 날짜 나도 말 안 했는데 여기서 말했네 날짜 안 말했어 날짜 안 했어 5월이라 했어 5월이라 했어 5월이라 했어 5월이라 했어 응 계속 나가도 돼요? 왜? 나 알지 그래 5월이라고 말했어 근데 이걸 날짜가 대체 유축을 가능한 거 아니야? 그건 모르지 5월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 31일이 있는데 뭐 신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대충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아는데 아니 대충 어떻게 아는데 5월일쯤 뭐 어떻게 아는데 아니 지금은 알겠지 근데 내가 지난달에 말했으니까 지난달에 5월에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 이제는 유추가 가능한 거 이제는 되지 당연히 아 그거는 지나가는 다섯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아 그런 거 같아 나 너무 무능해 맞긴 해 나야 아아 아아 진정 나 하도 없다고 난 죄가 없어 내 무슨 죄가 있어 내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 무슨 죄가 있냐고 족 같은 소리도 뭐 해주마 싱alan 두 명 똑같은 소리죠 마주 마세요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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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사녀? 나 가죠. 아야, 상대방 간다. 종종 2번만 빨아줄래? 나 라인 이득 보는 중. 종종 2천만 제가 해놔. 아, 나 진짜 이득 많이 보고 있어. 아, 그 턴 빨아줘. 아. 아, 진짜 내가 뜯어줄게, 포골. 아, 나 포골 두 개나 뜯었어, 형. 이득 이득. 하하하하. 그래서 맨날 보던데, 지금. 상대방 가. 하하하. 나 포골 뜯고 있어. 네. 그러니까, cities 보옥아. 안녕하세요? 에이전시도 섀도우 아니야? 에이전시를 그 뭐야? 크리에이터 그거 크리에이터 계약인가? 에이전시도 섀도우 앤드 크흐흡 으흠 매니저님, 와아 채용을 시원하니... 아 왜 있어요? 왜.. 있는건가..? 나이하나한 질문이었대 온도 에이전트가 있지? 무슨 소리야 올해 5억을 받는데 불도 에이전씨 있어야지 어 에이전씨가 5억밖에 해줬어 네 5억밖에 해줬으면 에이전씨가 5억밖에 해줬어 사이쿤이야 사이쿤인데 사이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ㅋㅋㅋㅋㅋㅋ 나 킨델에다 갈게 내 킨델 느낌 좀 봐봐 슬래면서 애들이 숨을 못쓴다니깐 스크링에서 왜 이렇게 잘 쉬는데? 몰라. 내가 막히도 안 돼. 이거 한 번 말리니까 부크가 안 돼. 더 위플레이 없어. 나 저 보여주면 안 돼. 없어 없어. 아 근데 아지르로 공식 순차 받고 있네.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갖춘 내 맘. 노엘이 눈을 남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내, 내 이거야 뭐라고. 내가 뭘 못 받는 거야. 내가 더 빨리 내리는 거. 너희를 믿으며. 꿈을 잰 거야. 이 순간의 기억은. 언제까지라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James 박재층 상대팀이 있다. 홈피아! 씨발! 아 나 나 나 나 하락했어. 자신감 반영합니다. 어? 아 씨발 나 뭐해? 어? 어 야 미안하다. 13년 전에 올라와서 똑똑한 게이션으로 살이 어디 있었지? 나 프라이드 담아야겠다. 아 홈피아는 뭐야? 라칸이 상인가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니 얘가 어떻게 올라오지? tsun 아파. 진짜 질? 아니 근데 밀리 wat 좋다니까. 왜 내가 할 때 주님체험이라고 할 Bleach에요. 나 진짜 질 수가 없어. 을 셋. называетсяué, 저거 어떻게 연기냐,. 되 scare신래요? 우리를 두려워할수록 우린 더 강해지지. 어. 안 상인대장 Harry's HKR 치마 relative Gabriel 치마 듬isen 너를 부르며 파이팅 아 보임 어쩔건데 나 상대 블루 들어갈게 아 아니 젤이 유미드 아니 젤이 락하는데 자야윰 이거 라임 못 미뤄 암탓 하지마 네불 남로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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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이 판 이기면 300개 주실바 이 아씨 아 속 됐다 나 죽었는데 죽진 않았다 아 바이기문 땄어야 되는데 그니까 불쌍하다라 어 어 뭐 c발 어 어 오 오 오 오 아니 오라오기 자리 쓰지 아니 바텀에 개 발리고 있다고 자야비미한테 벨베스한테 위미 타고 나중에 그러니까 아 왜? 또 카타 와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오케이 한 대만 뺄줄게 아 근데 카타는 라인을 밀어나자 간다니까 라인을 밀기 전에 라인을 밀기 전에 라인을 밀기 전에 라인을 밀기 전에 잘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Q 쓰고 풀 쓰면 맞아 이거? 왜 맞냐? 근데 풀만 쳐 누르면 쟤가 나한테 W 안 쓰잖아. 바꿔? 미랄리로 써야지. 미리 알려줬어야지. 미리 알려줬어야지. 릴리마스. 나 바이브 스펙 꼈어. 인생이, 인생이 납이 없어. 바로 용 톡하고 치고. 야 알았어요 이거. 아 씨X! 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 이 킨드레드 엔진이 보여서? 바보라 써요? 바보라 써요 답이 없다 아니 근데 이 킨드레드 그거로 1400점이면 진짜 로레신 아니야? 소리야 뭐 크산트 W 하나 맞았다고 심 엔진이 뭐야 쓰레허트 밀리마스야 아니 크산트 W 하나 맞았다고 엔진이 보인데 심 쓰레허트 쓰레허트 아니 크산트 W 하나 맞았다고 그게 뭐 엔진이 보여 신이야? 없는데 나는 핀 찍었어 왜 없잖아 나는 핀 찍어 나 인생 망했어 어떡해 0필식인데 뭐지? 뭘로? 아비가 까냈어 고충 후 1 선생님들의 하아아아앙 나 육레비 안 치겠어 육 치키면 할만한데 시트로스, 벨베스 진짜 잘해. 인정이요. 벨베스랑 케인은 진짜 잘해. 케인을 잘함. 너네 왜 시트로스 때리고 못 이겼어. 시트로스, 케인이랑. 그니까. 너가 케인의 파밍 시간을 벌어줬어야지. 근데 우리 도합에 CC가 없어서 카타리나랑 벨베스를 막을 수가 없는데. 아쉽다. 다음에 잘해보자. 안와. 한 판은 안 해봤어, 그 산테. 해야지 알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케인의 울리가 쌓으네. 카밀리 얘기하다가 끌려갔자. 카밀리 얘기하다가 끌려갔잖아. 우리 학습회의 하면 아씨 뭐라고 했다고? 기억이 안 나. 에웨이! 아니 왜 피가 안 나는데? 아 뭐야 유미? W 왜 써? 그냥 뒤집게. 이 모라든 죽었어. 모라든 죽었다고. 그냥 라칸이 W 쓰면 안 되는 W 뒤로 썼잖아. 라칸이 W 안 썼으면 나도 이렇게 안 썼지. 벨루스를 어떻게 이겨놔 출발해. 힘들어. 으아 아니야. 어 보여주냐? 보여주냐 탈리아? 으아 입 안 져도. 으아! 리미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겨. 아 씨. 리뷰 맛있다. 나 1킬 싸는데. 고. 인정. 나. 아이 가. 숟가락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 떡볶은 건 맞춰? 아 밀리마스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바이게. 바이게 움직일 수 하나. 엄마 저. 하하. 하하. 밀리마스 행동을 하잖아. 하하. 밀리마스 행동하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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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생에 답이 없는데? 아쉽다. 나 한 번 잘해보자 얘들아. 1스택 쌓았구요. 그렇지만 인생은 답이 없어보이는 모습. . 되겠냐?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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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씨이 뭐라고 그.. 그.. 야 영재가 영재 해보는거지 왜 죽을래? 제이씨이 뭐야? 너무 말렸어 초반에 몰라 몰라 그럼 게임을 쳐? 그럼 게임 구조가 이상한건데 이 소리야 한 번 못했는데 졌는데 나 한 번 죽었다니 게임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어떤 바락을 해도 한 번 죽었다가 게임하시면 뱀픽이 문제야 그니까 뱀픽이 문제 같은데 나 게임 한 번 죽었는데 삶이 없는데 근데 벨베스 킨드 상대로는 진짜 괜찮 인정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는데 킨드에 벨베스는 그때마다 벨베스가 상대로 있습니다 만나면 죽던데 만나면 죽던데 만나면 죽던데 만나면 죽던데 닉네임 홈피인거 봐서그래 그 밀베스가 말만 안왔어 홈피인 들어가면 샤이가 떨어져 뭔 느낌인지 알아? 내가 죽어도 다이 다이 엇 엇 엇 엇 방금 뭘 못했는데 내가 방금 뭘 못했는데 상처 타입은 이상했잖아 상처 맞추진 않았어 상처를 맞췄는데 안 죽었다고 상하지 않았어 몰라? 안 맞췄네 상처 맞추면 죽어야 되는 기회였잖아 준 건너기 전에 상처를 하려고 한 거 같은데 널 몰라 괜찮아 총안이 말리면 못 이겨 총안이 말리면 못 이겨 맞아 맞아 아니 나 작년에 너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너에 이를 누르면 아빌 입하겠어 아니 이름이 참고로 난 이 아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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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우리 무슨 뭐 보면 개애욱 ainen 그래 웃기진 않아. 안 웃겨. 안 웃겨. 이거 잡으면 인정. 펠베스. 와우. 심지어 내 코에 한참 나왔던 거. 아 나 그 하트달 때 마지막 말 대답하기 싫음이랑 하트달하고. 맵 알겠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영상 둘게요. 안 웃겨. 탈리야. 미안하다. 너가 똥고쇼. 확인했는데 똥고쇼. 똥고쇼. 도움을 못한다. 이기려면 바론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애들. 괜찮아. 이 콜미 형이 나한테 봐온 것도 있으니까. 샘셉 쓰자. 아 왜 칼릭스였어. 아 칼릭스지 칼릭스. 저런 말했어. 왜 텔 안 탔어? 텔 없어? 텔 없으면 먹은 거 아니야? 왜 텔 안 탔어? 좋아 좋아 좋아. 왜 텔 안 탔어? 미드 타는데 씨. 미드 타는데 말을 해봐. 아니 미드 가운데 타든가. 아니 미니엄 웨이브. 탑 라인에 타든. 미드 웨이브에 타든. 미드 타는 이 솔로 라인에 휴는 몰라. 너한테 안 타든. 나 텔 타든 씨. 라인을 타면 돼. 자세히. 어어어.... 어어! 쇼, 메이커... 아니 스무라인은 지류인데. 피일로. 지린. 몰라. 아 고통스러워. 이 게임에서 날 꺼내줘. 난 너무 망했어. 뭘. 노래 흐르며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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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나를. 부처를 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탈출시켜줄게 원래 슬랭이랑 그런거야 랄라라라라라라라 설의 립 오케이 경로당황상댄 내가 깨졌다 1승 찍어줬다 형이 나는 노래를 부르며 나는 노래를 부르며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댈가 다시 볼 수 있다 나는 노래를 들으면 날 맞춤을 줄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 나도 난 노래를 부르며 나는 노래를 부르며 나는 노래를 부르며 나는 노래를 부르며 나는 노래를 부르며 아 근데 프릴 먼저 눌러야 돼 이거? 아니 이거 봐도 안 돼 선포하는 댓글 아니 되긴 하는데 난 이렇게 해도 될 줄 알았지 근데 애초에 안 돼? 응 답변해서 난 이렇게 차짐할 때 여기서 이제 궤도 못 받고 이제 출발해야 돼 그냥 지금 풀 써놓으면 돼 출발하면 궤도가 안 받혀 여기서 미치지 않고서야 너가 풀 탈 거라고 풀 위치에 미리 궤도로 해놓지 않냐 아 그니까 내 말은 그 그 맞는데 이게 큐딜까지 들어가고 풀을 피 이게 뭐만 이게 그니까 풀을 누르면 여기서 여기서 이 큐딜이 안 가고 이 풀을 누르잖아 큐딜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피가 이러고 가지고 이거 어떻게 못 잡는데 아닌가? 똑같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 가보세요 여기서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저 큐사태 마지막에 이만 뒤졌어 뭐? 큐 큐 큐평하면 잡는 거 아니야? 지금 큐딜이 들어간 거야? 큐 들어갔어 형이 지금 W에다가 큐딜이 들어간 거잖아 W에 뭐 있어? W에 데미지 감성 된 감 있잖아 아니 변화 W에 강화 W에도 그거 있어? 강화 W에 댄감이 더 커 아 리얼? 아 댄감 있어? 그건 저도 몰랐 넌 또 뭘 몰라 야 아 뭐야 아 댄감 있는 거 왜 청와라 나 그 변신 안 된 얘도 댄감 있어? 변신한 게 댄감 더 커 아 댄감 있어? 몰랐네 큐사태 후건 가도 변신하고 댄감 하면 100%야 되고 진짜로 지리네 큐사태 4.5% 가면 변신 댄감 100% 오 어 댄감 있었어 이게 뭔 소리야 나 지금 나 조명issance 하하하하하 아 제발 아, 받는 피해 감소돼? 이제 알았네. 아, 진짜 이제 알았어. 아니, WS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 미쳐지면 하는 줄 알았지. 피해 감소해. 아니, 피해 감소래. 저지 불가해. 아니, 그럼 이동준은 미쳐. 죄송합니다, WS는. 아, 몰랐네, W.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몰랐어. 내가 두렵지. 아, 이제 알았네. 그러면 풀 쓰고 WS가 맞겠다. W에 켜드려가서 얼마 안 들어가는데. 몰라. 몰라. 몰라, 근데. 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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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을까지. 아, 깨달았다. 아, 깨달았다. 아까 얘기했던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참. 하다. 왜? 싫어 아 룬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룬이 문제야 순발을 들어야지 순발을 들어야지 어쩌라고 이 판 제대로 보여줄게 이 판 제대로 보여줄게 아 내가 몰랐어 그 상태 W가 거의 있는지 아 한 판 지자 격르랑 호상캔디 씁쓸해 같은 거 한 판 지자 한 판 지자 수환사의 협곡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 결국 더 빨리 잡히겠지 내가 반전할게 아 내가 캐리어 해줄게 이것도 두 개 전판은 어떻게 됐어? 전판은 쓸 수 없었어 그 상태 W 잘 몰랐어 미니언 생성 아 내 진짜 몰랐는데 아 모를 수도 있죠 사람이 아니 너는 너무하고 있어 왜 모르겠냐 아니 열팍은 못중 하니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모르는 거야 흐흫 아니 저거 스킬 좋지마 엑셀 두 번 해봐도 돼 퍼펙트였나? 아아 뭘 늦어 과 좀 하지마 그 옆에 자꾸 보니까 한 대씩 더는 거 아니야 작은 거 안 때려 원래 작은 걸 안 치는 거야 뭔 소리야 2kg만 먹는 거야 개 쓰레기 같은 소리만 안 해 지금 모르는 거야 개 쓰레기 같은 소리만 안 해 지금 모르는 거야 자 미드 갱킹 각을 봐봅시다 고 고 고 어? 아 오라매 아 풀 교환을 하든가 아 자 킨드레드가 미드 수도권을 풀어줘가지고 바텀 다이브 가는 모습 아 어? 어? 아 이 새끼 초콜릿 뺏어버려 쓰레기같은 놈 아니 이 새끼 미드에서도 플 안 맞더니 스탠드 나 인생 어떻게 해 스탠드 나 인생 지민 스미 트 끝 루틀드 디지게 못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라가스는 케일 다이애나 갱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케일 그라가.. 아니 케일 다이애나 갱을 어떻게 당하는 거야, 그라가스로. 푸샷 어떻게 뒤져 다이애나 케일한테. 걸을 수 있어. 아 안 돼 안 돼. 얘가 볼래? 케일 안 할게. 아니 농심 칼릭스 앉히면 어떡하냐고. 아니 바톰이 진게 아니라 미드가 바톰을 죽였잖아. 아 이 세기 나도 죽였어. 나 캠프 하나 버리고 간 건데. 이제 미드 턴 나한테 썼는데 내가 풀 교환 안 했어. 미드랑. 흠. 상대의 신발까지 생각을 하라고. 하군이 당했습니다. 다. 으아아아. 아 어쩌라고요 니 혼자 하세요 루틸아 이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는데 미친 시야 플레이 미친 시야 플레이 아 내 궁금해 이게 졸라 할 건 말이 안 되겠네 O O 아 이거 이기냐? 아 이거 져 아 씨와 딜 봐. 못 이겨. 런 런 런 런. 아니 다이나 궁이 있는데 어떻게 잡냐고. 아니 그론 챔프를 일단 싸워봐야 안 거야. 뭐 말이지 알아? 아니 룰러가 힐이랑 실드가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앞을. 아니 방금 시험 없가지. 이거 해봐야 알아. 이건 해봐야 알아. 아 룰러가 다시 생각해봐. 룰러 힐이랑. 힐이랑 실드 있는데 거기 박을 거야? 룰러 힐이랑 실드 있었어. 어. 있었어? 어. 인정이 아니라 봤잖아 눈앞에서. 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까 봤다면 딜이 그렇게 세게 했는데 빠질 수도 있어. 아니 그 딜 교환 지가 한참씩 나는데 어떻게 안 놀아. 힐은 빠졌다는데. 실드 있다잖아. 실드까지는 내려가야 돼. 어? 실드가 그 뭐야 200인데. 직궁이다. 직궁이 뭐 신이야? 직궁이 뭐 신이야? 빼빼빼빼. 팀한테 부하를 걸어. 그게 스크림이야. 와 부하를 못 걸겠어. 이런 게임 안 해. 아니 보현 왜 죽냐고. 깩. 이게 팀이지. 누틀러스 이 스키 어디 갔어. 나 그냥 죽을게. 아 이색에 초콜릿 두 개 압수. 잘나가면. 미래. 하. 진. 안. 보통. 나. 학생. 하이. 으악. 나. 오케이 복구 나이스 어? 궁을 왜 써? 아 궁을 왜 써? 아 형 그때 체리즈야? 아아 아아 와 주사 경쟁하네 미쳤다 힝놀이가 힝놀이가 힝힝힝 힝힝힝 아아 아아 아 꺼져 먹지마 헛 헛 헑 으아아악! 아 자아가씨 평탈을 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어떻게 저기서 큐트를 샀나 그래? 노틸 진짜... 아니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제넛 고찌가 벨트를 쓰는데 왜 큐을 날리는 거야 평탈 안 때리고? 아니 평탈을 써서 큐을 쐬는데 아니 그건 모르겠고 저구드에서 큐 써서 마전 놀이면 그러니까 평타를 쓰고 벽에다 큐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뭐해 얘네? 아 맞냐.. 소리가 오신다.. 아프라이 잡아야 되는데.. 대만 어때요? 아니 근데 상대 제이슨데 신엿으로 가는 색이 뭐야? 크게 나야~~ 오~~ 오~~ 섬에 공격이 된다.. 아유 모르.. 크게 나야~~ 아.. 와 이 쓰레가 새끼랑 게임 못하겠네. 어떻게 잡아? 월스 이길래 지금 박히면 디징. 이거 뭐? 아니 그러니까 Q나 스킬이 빠져있을 텐데 Q 이거 그냥.. 어? 수리야 어떻게 사거리가 안다. 아 내게 할래? 나랑 똑같이 방파가지고 저기서 내가 제이스 할테니까 올리마스 퀸드레드 할래? 어? 아 근데 외곽퀴.. 아 근데 실제로 쓰면.. 아 제이스로 이거 Q 찍을 때 외곽을 이렇게 쓰면 Q 이름 맞고 쓰면.. 죽는다니까. 걔가 Q 쓰고 나한테 궁큐를 할건데 궁에 이승 눌러 놨는데 어떻게 안 맞아. 걔가 내가 첫.. 첫 업데이트 쓸 때 Q 있으면 그때 안 보면 제가 Q 안 뺏잖아. 어? 못 잡는다니까. 야 저거도 할래? 아니 그러니까 쟤가 금적 Q를 박을 때 티켓 쓰면 됐네. 티켓 쓰면 맞잖아. 어? 미친 테이키네 내가 이거. 저거로는 어떻게 되니까? 아니 방금 포인트를 해도 일단 아 맥문 철에 씨발나라. 어? 워낙 빵 할래? 어? 워낙 빵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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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빵 해? 내가 여기서 여기서 때려서 나 죽기만 해라. 아 여기서는 당연히 지지. 아 여기서는 왜 지지? 나 아까도 여기 있으면 제이스 풀핀도 어떻게 해. 제이스 아까 피. 아 반피 왔어 반피. 반피는 죽을냐. 반피는 어떻게 죽어. 아 힘들어. 이평평평하면 죽어. 이평평평하기 잘해. 난 제이스 Q 맞으면 죽는다니까. 전퍼매. 아이 Q. Q. Q 궁에 죽는다니까. 아. 그럼 상대 3은 우왕. 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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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인데 어디지? 퀴즈이 왔습니다. 여기였나. 에이다. 가봐. 일단 일단 제이스 퀴 있다. 여기서. 여기서 앞으로 기어가라고? 그 앞으로 퀴 박는 순간 나 바뀐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퀴 박고. 그니까. 여기서 앞으로? 안 무빙? 여기 거리 같아? 거리 안 되잖아. 딱 봐도 안 되잖아. 거기.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크. 아크 방향이 아니야. 그렇게 안 돼. 바로 앞으로 안 가. 그 최대로 가. 이렇게. 아. 15도 앞이면 여기. 아니 그렇게 말고. 아 왼쪽으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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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원크 맞네. 그래. 제가 티큐를 못 박아서 지금. 조금은. 일단 때릴만 하네. 둘이 일단 딜 박으러. 이거 어떻게 안 때려 봐. 사람이 욕심이. 나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될 거 같아. 약세지 말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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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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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아이. 퀴퓽 형. 공급 형. 퀴퓽. 퀴퓽이. 공급 형이 좋을 거 같은데. 115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박았잖아. 이거 박고. 차라리 처음 큐가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뒤로 큐 쓴 순간은 없고 여기서 이 큐를 앞으로 C보드가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C보드? 없어. 이 앞으로, 앞으로 큐 C보드를 박았어야 될 것 같은데. 월식. 월식 쿨필드. 있어. 아니, 가속감문은 있었다고 쳐. 이거 C보드 돌잖아. 내가 날라갈 때 4초 남았는데. 아니, 가속감문 이거 원컴 안 나? 아니, 원컴 나? 아, 있다. 있다 생각을 했잖아. 이거 솔직히 있는 거잖아. 아니, W가 없는데. 아니, 너 힌델 자격이 있어? P1200. 월식에 모압만. P1200인데. 아니, 그 점을 안 가면 힌델 왜 해? 아니, 제이스한테 많이 맞아봤는데. P1200이 무거워요. 아니, W에 있을 때는 못 끝나가는 걸 인정하는데. 월식 쿨필드 했잖아. 아니, 와 지금 대기사는 해봐도 안 되는데. 대충 대기사 때려도. 631. 631. 이 망치폼 언제 바꿔? 망치폼. 미터마이저야 해. 아까 610에.. 방어를 보여줄게요. 50 빼지 않을까? 65. 65. 39. 곱하기 0.6 해야 되는 건데 방관 몇이야? 총 카스틱까지 떠오르는 거 같은데? 방관 12에 퍼댐. 퍼댐에 W까지 생각해. 퍼댐은 맞아. 100에 플러스 퍼댐 8%. 아니, 쩌템 제이스로 방관 좀 올리고 연스폿에서 박아본 다음에 미터마이저 해봐. 1,200 안 들어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 1,200에 방어력 역시 뭐야. 이 제이슨은. 뭘? 난입. 난입 깨달음 폭결.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평 2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Q2에 맞고 제이스 Q평 2하면 죽지 않을까? 그럼, 그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Q 쓸 때 앞 Q, 앞 Q. 15% 15% Q는 동의함. 죽는다니까. Q 맞으면 죽어. 안 돼. 일단 그거 해보면 안 돼? 일단 해봐. 흘림아스크는 뭘 해야 할까? Q. 12랩 공격력 200 200 그 폭결도 들어야돼서 롱스도 Blake 슬로知道 그럼 폭결도 들어야돼서 롱스도 사든가에 어, 여전히 정확히 199아 롱스로 맞춰. 뭐죠? 돈, 돈 뽑아. 10일에? 콜필드에 월식. 연운도 사기는, 연운은 뭐 없나? 연운은 어차피 길을 먹자. 콜필드 월식.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맞춰야 해. 한 60 하고 70 해봐. 한 70으로 해봐. 아 나 게임 중인데. 어? 아니 그니까 퀴, 퀴힙 형이 해봐. 퀴힙 형. 퀴힙 형이 그거 들어가? 156 들어가 내가 이겼어. 개인정. 안 죽네. 근데 그거밖에 안 들어가? 아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야, 너 이거 움직여봐. 빨리 해봐. 퀴힙. 아 움직여, 움직여. 오면 오면 움직여. 퀴. 156. 심지어 방어력 60이라 더 낮아. 아니지, 난 65였지 근데. 이게.. soul. occur. 해~~ 65면 더, 65면 더, 예술 방어력이 낮으니까 더, 아 더 많이 들어가지.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인정. 아 인정. 아 그거 안 나네. 인자 키위키피형이에요 1100 들어가는데 키위키피형 그거 어떻게 해 백단위에서 그냥 내가 봤을 때 앞으로 15도 큐쓰고 때리는 게 나왔어요, TK보다. 그럼 네발룡이 앞으로 15도 큐쓰는 거나 안 죽는다라 둘 다 틀린 게 없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 렌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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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는 더 나아인가? 또 잘했어야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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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 열심히 해보자. 아 근데 이번판 멤버 좋아. 덕담. 덕담 켈린. 켈린 형생들이 해지겠지. 난 아무것도 몰라. 아아아아악. 아 카타리나가 왜 먼저 와? 아니 우리 지정인데 우리 칼부인데 왜 상대가 먼저 와. 아 맞는 말 아니야? 아니 어이없잖아. 아니 내가 못했어? 아니 우리 칼부인데 상대가 먼저 오잖아. 어? 하타가 어떻게 빨라 우리 칼부인데. 너 이 친 놈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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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미드가 6분에 5레벨이야? 이거 어떻게 할거야. 몰라 어떻게 할거야. 아 나 뒤졌다 어차피 뒤졌어 벽 넘어서도 승부에 아 죽었어 진짜 죽어 죽었어 아 나 봤어? 봤어? 아 내가 큐톱 있었잖아 그 당검 죽었잖아 나 어차피 벽 넘어서도 죽었어 아 인정해? 아 나 카탈 안 해봤어? 죽었잖아 승수 억가가 아니라 아 진짜 안 죽었어? 승부 있었어 죽었어 쟤가 나한테 이케 탑 썼잖아 이터큐 억가 좀 하지마 어차피 뒤졌다고 그리고 스티브 카타리나가 왜 우리 두꺼비 있는데 두꺼비 게임하기 너무 싫어 화타가 우리 두꺼비 칼을 그냥 먼저 와 항상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바텀한테 뭐라 안 했잖아 바텀한테 뭐라 안 했잖아 아 얌전히 두꺼비 먹는데 두꺼비에 카타가 온다고 아이고 카타가 좋은가봐 야 너 카타리나 하자 카타 좋은데? 직끼리 아 진짜 OKS? 저도 처치했습니다. 아 저 진짜 일그라마 치킨한데? 핑치 키는 거랑 어린 거는 언제 사가자. 에이 밀리마스가 어떻게 했지 아 켈링선생님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 서포스의 교과서 켈링선생님을 봅시다 아 자 바텀 오케이 확인해 신 우리 신 서포터 켈링선생님의 말을 들어봅시다 오케이 와 와 하는거 봐 씨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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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랭킹 1등에 W 오케이 아 와 랭킹 1등에 W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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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너스랑 같이 가야 돼, 지금. 뭘 어야. 아니 탑은 왜, 왜 14분에 타워 깨졌어? 우리 탑 탑 어디 갔어? 전령으로 부셨나? 아니 전령 어디 있었는데 그러면? 오오 야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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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심망했는데 이거 어떡해? 방금 내가 올롤테 했는데. 나도 몰랐다. 올롤테 했는데. 맥킹 1등에 이어있으면 미드 탑이 진짜. 미는 수영입. 네. 저지? 상승 2등에 이어사. 상승 2등에 이어사. 마탄미 아트의 뚫고 라운소. 사람도 으었었어요. 상승 3등을 넘치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상승 2등에 적응. 아니면 아래. 상승 3등에 적응. 상승 1등에 적응. 안 돼 안 돼 진짜 진짜 말이 안 돼. 이 사람 너무 잘한. 아우, 나갔으면 왜 이렇게 돼? 대기술 미쳤겠어. 그거를 뭐해? 키링 중. 아이고. 아니, 난 못 외우실 때. 키링컬서가 웃어. 아우, 진짜 안 좋아. 아우, 진짜 안 좋아. 그 아우라가 있겠지. 아우라야 무슨.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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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잘했을까? 랭킹일 때 말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전령 뺏기면 사렛쳐야겠다 가지마 탁 당했네 어떻게 이겨 차렛 카위사 탑 당했네 카위사 탑 당했네 카위사 탑 당했네 뭐 돼? 지금 안 좋아 카타가 사인가봐. 나 카타한테 두 판 졌어. 12시 출발이면 님들 실수를 잘하자. 본인들 잘 들으세요. 알아서 잘게. 큐나 잡아줘. 나 좀 타야겠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아래. 괜찮은지 맞을라, 너무 잘해. 이게 너무 잘해. 잘 되긴 것 같은데. 나랑 밥 밖에 이렇게 좀 잡혀야겠다. 그거 예쁘지 않겠냐? 아무튼 남는 캐릭터 튀지 않았나? 아? 다행히 잘 되겠다. 나는 안 자는stände. 아이씨. 아 뭐하는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세션을 세척에 널래서 안 넣어 왜 안 잡아? 무슨 소리가 잡았어? 더운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왜 안 잡냐고 이제 왜 이렇게 집안을 해? 왜? 죽으라고 부를 거냐고 죽으라고 부를 거냐고 죽으라고 이동해 죽어 진짜 뭐 없다고 해서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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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망공원금 얼마 안 낳고 얼마나 사망공원금 어떻게 알아? 자기 사망공원금 말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서 나 사망공원금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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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내가 Lahm & Z 나의 이역이 이 시기 시작 고춧가루 아, 탑취되어. 아 sodal 지난라 위른거야 어흥 아름다운 게임 아... 내 게임은 너무 쉬OFF 내가 하이스팩 내가 둘이었지 완전 잘 어울린다 넓은 없네 나 갈 것이 아니라 오 유어 오 저기에서 아 도대체 그럼 피스폰 과정에서 부라움도 사피 Ren 했어요 그랬습니다 아다 나이크 할까 애도 içinde technical 여기다 이분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리까 그리고 피넛도 옳지 또 발빠르게 그리그 왜 이래! 개입없이 갑자기 터져나오니까 이게 완전 초반에 라인 좀 비쳤을 때도 체력 관리가 좀 심사 educ 연계대미지가 들어가서 딱 저거까지만 먹고 빠질 생각이었을텐데 매욕만 좀 잘 맞추면 자세 따라 자 마스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깔끔하게 잘 풀어 연계대미지가 들어가서 딱 저거까지만 먹고 빠질 생각이었을텐데 브라운이라서 좀 간단한데 다 패라고 사실 이게 싸우려고 그러면 피오라까지 부르면서 싸울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싸우려고 그러면 피오라까지 부르면서 싸울 수 있어요 피오라 때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리우스는 못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위쪽에 캡슐가 대기하고 있는데 초비가 뒤쪽으로 살짝 빠집니다 초비가 어그로 핑퐁하면서 창조치를 합격 초비가 지금 드리블 해주는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돌아놉니다 여유있게 때리고 뒤에 상륙타고 그리고 저거 더 때리면 캡슐 도라 오 아 그 아 무슨 일단 여기 페이지가 벗겨고 있습니다 역공을 하면 준비하는 딜라이스 일단 뒤로 버텨고요 그렇죠, 이쪽 3대3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초비가 브로크 플레이드를 상대하고요 솔레스는 3화를 주천령은 자연스럽게 풀었습니다 자, 불어내책에서 좀 떨어졌는데 4회 살 피넛이 그래서 든든하게 한번 벗겨주고 있고요 또 때려봅니다 포탑 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4회 살 피넛이 들어갑니다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이러면 한타 끝났어 스캐받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거 이 기기 난데 아이쿠, 다 늦을 수 늦을 수 예오 뭐 쭉 잡고자 예오 그쪽으로 일단 페이지의 돌풍을 피했고요 아직 게임 지금 못지면 쎈가 돌입을 계속 아니, 일단 상대가 없을까요? 일단 누가 위험해 돌입을 계속 아니, 일단 상대가 없을까요? 근데 아직은 그리 들었으면 아, 이거 퀴너 또 위험한데 이거 초비가 앞이라마 그리 내가 안 도전한 도전 내가 틀린다 내가 틀린다 내가 틀린다 내가 틀린다 내가 틀린다 흐흑 야 카타 좋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몰라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하트양 못 이기겠어 맨날 감옥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랑 이섬 1영포를 안 내니까 못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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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t gets rotated. 1영포를 안 내니까 못 보지. 1영포를 안 내니까 sucks. 1영포를 오지. 1영포를 안 내니까. 1영포를 안 나니까. 1영포를 안 내니까 못 보지. 1영포를 해야 Cinc semicir Stunden. 어? 어? 아, 싸발. 진짜. 미소는 못버드렸어. 점점 재밌다. 응, 너무 재밌어. 네, 맛있다. 네, 맛있다. 네, 잘 먹었어. 미소는 못버드렸어. 미소는 못버드렸어. 어어어보기 이 제우고 가자 어 징크스틸 패는 게 아니라 이 신의 패야 이기지 핑 존나 찍었어 싸우는데 리슨 때려야 이기는데 그 흰색 총들 뭐 몽골에서 때리는 건 뭐야 뱀다니는 몽골에서 뭐야? 아 자꾸 이미지 이미지 거려요 나 게임만 잘하면 돼 형이 이제 몸조리잖아 몸조리잖아 왜 이렇게 잘 붙여? 랩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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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되게 심하다 이거 봐, 너무 좋아 랩터야? 용주 형 형은 여기 오르몬이 많은가 보네 랩터야? 뭐 있어? 어? 남, 여, 차별 발언이야 남, 여, 차별 발언이라고 왜? 남, 여, 차별 발언해? 진짜 꼬치님 왜 그래요? 그니까 지워줘! 풀써 풀써! 슛! 아 퀵은 크게 지고는데? 퀵? 킬각이네? 이게 월식릿이니까 아 뭐야 월식이었구나 내가 볼 때 아까 콜필드밖에 없었는데 콜필드랑 룩 아니 그러니까 톱날에 그거 했는데 월식이었는데? 내가 월식이었구나 아니 톱날에 그 콜필드였거든? 그래서 안 죽겠다 했는데 내가 월식 문제하고 태울 봤더니 월식이었어 죽을만하네 내가 퀵공쿠에 죽었어? 죽었어? 나 뭐 오 그니까 또 많이 냈어야지 그니까 게임을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 에잼 소리야 내가 얼마나 지갑정신이 툴천한데 소리야 내가 얼마나 지갑정신이 툴천한데 소리야 내가 얼마나 지갑정신이 툴천한데 슈우우우우웃 ㄷㄷ 잘할 수 있어 아 뭐야 넘어가서 죽어 줬는데? 어 걔 빠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셋인데 자랑하는 거 뭐야 이 소리야 원래도 셋에서 자라고 하는데 뭐 알아 아니요 좋다고 아 미쳤어 모두 그렇게 되곤 아닌 거야 아니 아니 20개월 동안 안 했잖아 근데 10개월 동안 안 했으면 무난한 거 아 니까지야 아 니까지야 몰아올라 아 니까지야 몰아올라 3타 쪄 마지막 아 그럼 점수를 10개 정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700 유일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형한테 따줘 왜 니 이름 그렇게 지웠냐고 죽을냐고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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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었습니다. 뿡 어? 내가 펑이네 나이스 에이펠리오스 드디어 내 캔들 데리고 이겨주는 거야? 방동프릭스 걸어줘 으아아아아아 아 뺏어야 되는데 어? 30 34야 33 아 나 이거 누르고 있어 열심히 30 남탓 하지마 30 어? 와 씨 몇 개운 소리야 그니까 아잇 와 미친 낙하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 또 그니까 라인들을 더 막살냈어야지 내가 맞는 말이긴 해 어? 아 뭐야 이거 몰라 뭐야 딜 저 오프잖아 오프 아 아 게이 상겐치킬 나이스 쪼 서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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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슬림 못봤네 폴 어떻게 한국인이야 아 오프 어떻게 한국인이냐고 아 아파 그니까 윌리엄하스 정직이 뭐야 아 아 아 아 네 아 원래 서욕이 이래. 원래 이래. 아니 아프리카에서 비보이스 무슨 말이야. 아프리카의 비보 다 말한다. 아우를 반응폼? 반응폼? 봤어? 르블랑 안보이는데 르블랑 떡혀쓰다가 자 바로 궁방아준 센스 봤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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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야 내가 캐리는데 왜 다들 니네임이 귀엽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슛! 세븐 가 해악 그게 알겠지? 아, 공재야. 증오하다가 뭔지 알아? 근데 그때 당시 내가 한 거야. 아, 진짜 나만 알아. 형 팀장님은 알 텐데? 증오하다? 증, 증후하다. 몰라. 증오해 봤어. 아, 나야, 괜찮아. 뭐하는 거야? 50도 다 됐어. 흠. 흐으으! 아, 넌 너무 예뻐서 너는 예뻐서 너에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 다 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뻐서 너와 가졌던 순간들 다 다 빠밤밤 아 아 물에 한 건데 지난 일에 맘 쓰는 게 드디어 보이는 거 싶다 쓰러진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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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카소스 드립이야 자꾸. 나 카소스 잘해 근데. 위잉. 고열 잘 빨 것 같긴 해. 오케이. 나 카소스 잘해. 아. 아. 카소스. 내가 시즌. 구태인가 구태 카소스. 이 60게임 61프로. 나 카소스 했어. 와 점수 올리려고. 60게임 61프로. 엘리스 58프로. 니달리 57프로. 탈리아 57프로. 렉사이 57프로. 리신 45프로. 나 50 200판 60판인가 그럴텐데. 69판인가. 69판인가. 그렇게 봤어요. 아니 그 시즌. 아니. 나 마스터가 없는데. 경기 57프로. Peki. ㅇㅋ. First off. nel 게 있어. 천천히 국받지 말고 오케오케 예단이 초식에 있어 어, 넘어야돼 어, 넘어야돼 나가야 돼 야수 베넬 빨리 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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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습생이 해야지 점점 더 유명한 점점 더 난리다 그리고 여기 점점 더 띵은 어디서? 여기에서 가라 땡겨줬어 나이름에... 다이름이 잡고 다이름이 잡고 나이름을 때려줬어 네가 한 번 더 안겨줬어 여행을 때려줬어 그렇지 하나님을 때려줬어 이제 한 번 더 띵은 자자아 내 줄게 노티래 노티래 내가 내가 호스트로 줄게 이런식으로 도류난을 써버리면 대단한 운이죠 도류난 때문에 바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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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펠리오스가 너무 세니까 때리면 죽는거에요? 아니 이거 또? 또 조심해야돼 이게 아펠리오스 이거 이거 어디가요 어디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써봤고 저기 써봤고 맨날 이거 못찾으란 얘기에요 월낙부와 떠들어 가는데 아펠이 왜 저렇게 세? 누가 끼웠어 아 그쵸 아니 이거 글쎄요 페이지 앞에서 누가 억소리라도 못내겠는데 숨도 못쓸거 같은데 메이킹이 돼요? 페이지 앞에서 시간을 끌고 야이크 불러가지고 터뜨려 볼 생각이었던거 같은데 시간을 못 끌어요 와 일단 야이크도 오긴 와요 근데 저쪽도 와요 그래 달려들어요? 바로 그 손에 녹아버리기 힘든데 탑은 그래서 딜라인 잡고 딜라인만 잡았는데요 딜라인만 잡았는데요 브로컨 플레이드가 괜히 왔다가 뒤쪽으로 빠른 쪽으로 가서 이건 길이 아니니까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라닛 도란 등장 다시 나가면 그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페이지가 심지어 수용까지 사서 그래도 이런거 뭐 깨고 죽으면 오히려 이득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지금 먹음이 없기 때문에 아아 의 diamond 근데 연습중 아 르플랑 처박았네 서렌트업 아~~ 됐다 아니 우리 원딜 서포터 아니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 원딜 서포터잖아 예야 예야 흐흫 흫 강릉이 등교적으로 네 원장님 어? 저 진짜 이거 버려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야 예야 네 으음 미니언들이 산선되었습니다 정언이면 갔자 크흟 헛 흐으으으아 30 voitrane이lam farm 후... 와드 안 박아줘 아래. 아니... 아니 왜? 관가에 내가 와드 박아달라고 노틸 대걸이 위에 핑치고 왔는데. 와드 안 박아줘. 내가 2번 박아달라고 치고 왔는데. 얼레벨 개척알리네 이거 뭐야 하 어? 베이가 없어 아 일을 씹 쓰레기같은 와 씹 아는 꼬라 어? 어? 아 줏됐어 2킬 먹었어 그레이브즈 어? 갔어 진짜요 한번 던져있지 않을까 어? 으아 아 쁠 으아 으아 흠 흠 으아 흠 ㅹ ㅩ ㅇ ㅇ ㅇ ㄷㄷ 와 스태그는 십쓸해가.. 아니 숨을 못 쉬냐고 숨은 쉬라고.. 잠시만요 나 해야돼 할게 이거 어치피 이거 안하면 다 없어 그냥 박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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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까지 맞췄는데 평타가 안 나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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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이 야장났어 마지막 인생 셔브를 실패해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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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돌아가 돌아가. 그거 채용당해라 그냥. 아니 WS 이거 넘어가. 오케이 잡았다. 쭉쭉쭉. 가야돼. 먹었어. 나쁘지 않아. 아 어떤 놈이 문 열고 간 거야. 초 뒤지겠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요. 히히. 한자. 하하. 바다다. 히힛 인생에 답이 없어 어떡해 안 사 안 사 안 사요 핑크 안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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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ㄷ . 야 옮차아. 내 거야. 아 킬을 어쩌나려고 러티라 어어 쌀해 보내줘다 롤 만해 아 쌀해 쳐 왜 이길만해 이거 왜 이길만해 이거 나 상기팔레스야 아 이 원질도 서포터라 이 사람 해외에 밖에 있어 아르졸에 어떻게 해야돼 다이브를 회피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오 오 Who Yeah 그래 아 yeah 아 걔 네 정말 없어요 이거는 바가오는 라인인데 그러면 바가오는 라인 명분을 논의를 쓰고 다 첫 수가 이번 야이 끝까지 왔는데 일단 초비가 변신이 돼서 좀 몸이 약하게 아아 는거 노린 건데 만약 저게 징크스 같은 체크가 적렬이 없었으며 저 1인공 받고 나서 바로 터뜨리는 게 참 매소 없겠지만 자연나 보리 전령 좀 잘 와요 게임을 너무 대처하네요 제가 문제칭했어 꼭 이 앨리스 둘의 우승점이 둘 다 초반 라이브에 초파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칭했어 일렙소라카 일렙소라카 저녁으로 뒤져볼게 달려와서 앞쪽으로 한번 점프할게요 달려와서 도라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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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 merger 은 도라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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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빠지면서 진짜 네 빠졌어요 전멸이 있어도 위치가 지켜서 골타기 잡아 진짜 좋았어요 가만둬 여기 있는 다리를 고체의 이기는 해보자 많이 들었어요 공개질출 사용을 했고 나이커론 손들이 고체의 이기는 사용을 했고 일단 계속 브로크 블레이드 아 이거 브로크 블레이드가 상단을 뜨보이는데 브로크 블레이드 너무 잘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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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걸 좀 더 강조했던 건데 왠지 왠지도 나름 지금 박세틱을 이겼어 그냥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살기만 하면 다 박수면 한 번 흡수 한 번 흡수 어루 때립니다 그런 것만 좋아 이리 와 마슬도 봐요 도라니 도라니 마슬도 봐요 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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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마크 막대표는? 손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도산에서 먹는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도산테마크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게 콤란치면서 먹는다? 콤란치면서 먹는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도산테마크 그리고 쵸비 프리디 캡스 지금 CP 디라비야 콤란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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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도산테마크 그리고 쵸비 프리디 캡스 지금 CP 디라비야 잡았어요 이거 도산테냐 그리고 오른쪽에서 또 와요 물론 너무 빨려들어간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긴 했는데 이 위치 그리고 상대도 메이븐이 쵸비가 치네요 쵸비가 치밀한 춥도 신난다 한강 브레이브 잡고 쵸비가 치밀한 춥도 신난다 한강 브레이브 잡고 쵸비가 치밀한 춥도 신난다 한강 브레이브 뒤를 봐요 페이지라는 뒤로 나가고 룰루는 잡혔지만 페이지가 뒤로 이동합니다만 진영을 다시 잡고 엘리스가 쵸비에서 쵸비가 뒤를 할 수 있냐 없냐 엘리스도 뒤에서 왔어요 엘리스도 how to kill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ㅋㅋ 그대는 나의 운명에 여짓도 없어요 영혼보다 먼 곳에 우릴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댈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하게도 흐흐 니코 정글이네 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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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ㄷㄷ 아씨 아 운이 안좋아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돼 모든 건 결국 우리 그늘 아니니까 자 다음 먹이야 와 미니언이었어 와 미니언인지도 몰랐네 와 미니언니 아 걸어줄걸 미드라인 못 봤네 아 아 으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벽을 못 넘어갔고 넘어갈 수 있을까? 아 벽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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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수 있을까? 아 곽이 완벽한 타이밍 했었는데 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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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ㄷㄷ ㄷㄷ 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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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체감이 안될 것 같은데 ㅋㅋ ㄷㄷ ㄷㄷ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